좀비 분장 뭐였어요? 분장이 아니다 난 진짜 좀비다 사람이었을 때 나는 감정 기복이 하나도 없었다 일명 좀비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감정이 생겨났다 죽인 때까지 늘 첫째 주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웬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 미처 사랑 진행 중 정말 묻고 싶었던 맘이야 물론 이년 전 일이지만 기쁘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준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네 넓은 가슴에 묻혀 다른 누구를 떠올렸어서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렸어서 그 사람은 예전과 다르게 감정이 생겨난 뒤로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고 싶은 걸 못한다 지난부로 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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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러스로 투여했다 생체 실험 일일차 아멘